자 이번에는 어제 실패했던 소닉1을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빡총까지는 아니었고 내가 좀 결국 게임오버돼서 끝났었었는데 이번엔 좀 신중하게 게임을 해보고 싶지발 지금 이 정도는 괜찮죠 그죠 아무튼 이걸 엔딩을 봐야지 내가 이걸 방송 끝낼텐데 여기로 뭔가 길이 있네요 하아 저는 잘하겠지 내가 어제 그렇게 당했는데 그죠 자 생명도 하나 얻었구요 이게 링 100개 먹으면 생명이나 차거든요 해봐야지 제대로 해봐야지 이번엔 소닉1이 소닉3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링이나 생명이나 그런거에 좀 짜요 많이 어 우리 이쪽으로 가야돼 아 이거와서 이렇게 이거를 해제한 다음에 주황환으로 들어가주고 이렇게 보조를 먹으면은 끝나요 그쵸 좀 마우스 치어야지 어 마우스 치어야지 이번엔 내가 꼭 한번 잘해본다 정말 심길 전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서 꼭 제대로 여러분한테 엔딩을 보여드리든 아무튼 뭐 좀 적어도 어제보다는 덜 한심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기 뭐 있네 그치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뭐가 있네 조작감이 이게요 여러분 되게 안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지지부진한건 여러분이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여기는 아무것도 오나보다 밑으로가면 뭔가 있을까봐 저거죠 여기 떨어지면 죽겠다 다스바티미 언제 오셨어요 우우우우우 날 설레게 했어 이게 한번 적한테 닿으면 그 먹었던 링이 전부 다 사라지는 시스템이라서 좀 조심스럽네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저 위에 생명이 있는데 저걸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여기서 뭐 달려가면 뭐가 되지 안 돼요 그냥 헛수고했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최대한 이번 판에는 생명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 판 같은 데서 그니까 높은 판에서 괜히 네 쓸데없이 이제 죽는 경우가 많아질 테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탈 때는 그냥 막 지나가 가지고 그 생명도 못 모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좀 조심조심해서 해보죠 네 보석도 모아보고 생명 다섯 개네 한 번 차근차근히 해보죠 길이 어딘지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치 됐다 잘 해보죠 잘 해보겠습니다 벌써 대장판이네 왜 이렇게 살아름판일까 그치 링이 있다 최대한 링을 많이 모으면서 갈게요 에어로 에메랄드 모으면 에메랄드 모으면 에메랄드 모으면은 잘 모르겠고요 에메랄드 안 모으면 엔딩땡 에그맨이 트라이어게인이지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 안 벌려 그러면은 에메랄들을 다 모아야 될 것 같아. 최대한 링을 많이 모으면서 갈께요. 저위로 왔려 그랬는데. 잠깐 이게 아니고 잠깐만 저 생명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? 그치 이렇게 오케이 생명 6개다 지난번에 엄청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엔 꼭 생명을 많이 모아가지고 안전빵을 갈거야 여기는 어.. 더 역으로 갈 수.. 갈 수 있구나 어어 의미없는 집에 하.. 의미없는 짓이었다 그럼 갑시다 링 50개 더 있나? 이 뒤쪽에 없을 같은데 이 위쪽에 링이 10개 있네요 오오오오 저 링 하나 터트.. 상자 하나 터트리면 이제 링이 10개가 나오죠 그럼 86개는 96.. 오.. 링 100개다 그러면은 총 링이 아.. 생명이 지금 7개인거죠 음.. 좋아 버거 의미없어요 자.. 이제 대장 잡으러 가나요? 대장.. 어.. 대장이다 이제 한방 두방 세방 네방 으으으äll 네 다섯 방 여섯 방 우앙 일곱 방인가? 네 이벤트는 한 대간만 없겠지? 하아...